자 하이스틸의 대안주로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철광주 중에 과대 낙폭 싸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에서 세아베스티를 한 분이 주셨고요. 역시 하이스틸처럼 실적 기대감에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휴스틸을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역시 철광 관련 종목을 대안주로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세아베스틸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유독 낙폭을 키웠던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 관련된 특수강에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세아창원특수강 이쪽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쪽이죠. 이쪽에 특수강과 세아항공 방산 소재까지 있다 보니까 약간 방산 쪽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납품하는 전방업황이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쪽이죠. 그런데 특히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업황 수준 높다 보니까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업황들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가 이번에 크게 밀렸던 대표적인 이유가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물적 분할.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물적 분할입니까? 네, 주가가 또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물적 분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물적 분할을 한 회사가 밑에서 또 IPO를 한다고 하면 이중 상장에 대한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스코와 비슷하게 세아베스트들도 지주사를 전환하면서 어떤 자회사는 상장을 안 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장으로 두고 지주사만 그대로 상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저희가 물적 분할에 대한 공포로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분기배당이라든가 또 배당을 늘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살짝 더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철강주스럽습니다. 한 2017년부터 실적이 좀 부진하다가 2020년 때까지 적자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작년 실적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3조 5천억, 한 40%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익은 2,450억 정도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지금 더 위축돼서 5천억 대까지 내려왔으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점에서 PBR 0.3배 정도는 최근에 낙폭을 약간 시장의 오해와 함께 풀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시장도 관건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하베스틸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더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휴스틸입니다. 네, 이 휴스틸은 신한그룹 계열의 강간 제조업체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의 스틸과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자들의 상당 부분들도 국내 해외 주요 밀로부터 공급을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스틸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공급을 받으면서 해외로 조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계속 외인의 수면 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아직 실적이 발표가 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좀 발표 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작년 11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한 6700% 이상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순이익이 또 흑자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번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하이스틸과 좀 더 비슷한 구도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게 된다면 동시에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역시나 철광주 대부분이 대형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다소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제 대동세티도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휴스틸도 시가총액이 1100억, 전일 거래 때 11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스틸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스틸처럼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것이 만약에 뭔가 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한 번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말씀해 주신 휴스틸 어떻게 좀 가격 제시해 주실 건가요? 일단 전 거래일에 한 번 툭 치고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으로 살짝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기점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이하의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낫겠고요. 목표가는 그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전 고점 대비였던 한 18000원 부근 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18000원 때 이상 되면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낫겠고 손절가는 좀 12500원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12500원으로 지정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스틸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 두 분이 공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철강주들의 실적 개선세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더 쏠릴 수도 있고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걸 좀 탈피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세아 베스틸은 아까 물적 분할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뒤로 주가가 지금 계속 좀 하얀색이긴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멈췄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가격대는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마 시장이 안정받게 되면 낙폭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날 물적 분할 발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거의 일봉상으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좀 더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주봉도 작년부터 거의 계속 하얀만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주가만 밀렸다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회복은 더 들어오겠다고 하게 되면 특히 주봉상에서도 다음 저항권으로 보이는 자리가 한 18000원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000원대 전후에서 진입하는 전략과 함께 일단 단기 목표가라도 18000원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좀 짧게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틸과 휴스틸 공교롭게 가격이 비슷해요. 두 종목이 그래서 매수카 목표가가 동일한데요. 저희가 잘못 낸 거 아닙니다.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전략을 들였으니까요. 세아베스틸과 휴스틸 오늘 대안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하이스틸도 역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뉴욕 시장이 또 흔들리면서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장은 더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내일이 FOMC의 결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LG에너지솔루션,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축됐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너무 지금부터 너무 공포관보다는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포에 떨기보다는 준비를 하자라고 해주셨고 반소장님은요? 사실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금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명절에 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기존에 만약에 시드머니를 갖고 계시다면 그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좀 현금을 챙겨놓자 시드를 모아놓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과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bri님이 여기teriور 않으셨습니다.